멋진 우리의 영웅, 히어로, 어벤져스 책입니다. 어벤져스 책을 이렇게 보니까 멋진 주인공들 많이 있네요. 이 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짜자잔! 어? 주인공들이 어디갔죠? 주인공들이 어디갔지? 주인공들을 한번 불러볼텐데, 첫번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없으니까 그림을 손가락 연필로 그림을 그립니다. 주인공들을 이렇게 그립니다. 예쁘고 멋지고 씩씩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지구를 구해야 하니까요. 자, 그리고 볼까요? 어떤 색이 칠해졌을까요? 어? 주인공들이, 밑그림이 그려졌어요. 주인공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색이 빠졌네요. 이번에는 손가락 색연필로 색을 칠해볼까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검정색, 흰색, 노란색까지. 모든 색을 칠해주세요. 손가락 마술 색연필로 색이 잘 칠해져서 한번 볼까요? 자, 따다단! 우와, 멋지게 색이 칠해졌네요. 자, 이제 다른 친구에게 또 한번 마술을 보여줘야 하니까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서 다음에 마술로 또 다른 친구에게 어벤져스 친구들을 소개할거에요. 이번에는 마술 입김으로 날렸더니 모든 어벤져스 친구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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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